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트론이 되겠구요. 코드번호 091-7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10시 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파트론은 1.4%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파트론에 대한 리뷰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론은 대표적인 사업 모델을 보시게 되면요. 쉽게 말해서 이제 휴대폰 부품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카메라 모듈이나 안테나, 센서, 마이크로폰, 진동 모터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카메라에 들어가죠. 아 카메라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들어가죠. 스마트폰에 카메라 모듈도 들어가고 안테나, 센서, 마이크로폰, 진동 모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파트론은 역시나 이제 그 고객사가 완성형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뭐 삼성이나 삼성전자 이런 데가 이제 고객사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그 다음에 뭐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도 많이 활용이 되지만 자율주행차나 이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자동차에도 후방 카메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방 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뭐 만도나 이런 기업들,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고객사로 좀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시 시기하고 맞물리면서 주가는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랬을 때 이 종목은 이제 한번 보시면 이슈가 그렇게 뭐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때 뭐 화해의 제재 때문에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 증권사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뭐 하반기에 스마트폰 부품 공급이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증권사의 보고서도 있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주가가 반응이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종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이제 흐름을 보면 한 번씩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올라간다. 1년에 한 번 꼴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그 시기는 대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시 시점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 출시 시점과 주가 올라가는 게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이제 흐름에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올라가는 시점은 대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시 시점과 좀 맞닿아 있다. 이때는 아니고요. 요번에 이제 또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10월달에 저점을 찍고 연초에 좀 상승을 하는 연초에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종목이고 10월달에 저점을 찍고 연초에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10월달에 저점 찍고 연초에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연초에 이제 스마트폰이 출시가 돼서 이제 그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도 마찬가지 아닐까 올해 연말 내년 초도 뭐 이전과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10월달에 좀 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내년 초가 또 다소 좀 고점이 되는 삼성의 스마트폰 출시 시점이 다소 좀 고점이 되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파트론이 또 올해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저점은 찍었죠. 뭐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부품주인 파트론은 뭐 그렇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적으로 가격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뭐 파트론이 올랐다 또는 뭐 비싸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죠. 주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올라간 게 없는 가격 거품이라고 볼 만한 게 전혀 없는 뭐 바닷건에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파트론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 회사는 이제 매년 흑자 경영을 해왔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뭐 편차는 좀 있기는 하지만 올해도 이제 뭐 한 451억 원의 영업이익의 흑자가 기대가 되고 있고 내년에는 800억 정도 뭐 900억 정도로 계속해서 흑자 경영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매출액도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가운데 주가는 뭐 그렇게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9,500원 정도에서 만 원 정도가 기술적인 좀 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 올라가면은 뭐 한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가 기술적인 좀 저항대의 역할로서 올라갔을 때 좀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박스권의 하단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갤럭시 S21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고 이 종목의 역사를 보면 항상 10월달이 저점 2, 3월달이 고점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에도 역시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세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이 이제 투신이 들어와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올려주는 주체 투신